2021년 대비 커리큘럼 설명을 하게 된 중앙고시학원 영어 담당 김재훈 선생입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시험이 조금 지연이 되면서 스케줄이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학생 여러분들이 이제 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 내년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은 시험이 3월달이나 4월달 초 그 다음에 지방직 같은 경우는 5월달에 시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시기가 조금은 촉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설명드리는 커리큘럼 잘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빠른 시간에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일단 기본 커리큘럼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들 공무원 시험에 일단 출제 기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0년 국가직 영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공무원 시험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문법이 보통 4개 나오던 게 3개로 줄고 어휘, 생활 영어가 4개, 2개 나오는 거는 기존의 이용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러나 독해가 11개로 평상시보다 하나가 더 출제가 됐다는 게 특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난이도를 본다면 전반적으로 다 평이한 난이도였습니다. 이거는 코로나 영향 때문에 그렇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짝수해가 난이도가 조금은 수월합니다. 그리고 반대적으로 홀수해로 들어가면 훨씬 난이도가 좀 올라가게 되는데 일단 난이도 평균과 하고 보시는 것처럼 문법이 한 문제 정도 정도 되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그 외 문제가 기존의 기출 포인트를 벗어나지 않는다. 어휘도 그렇고요. 문법도 그렇고 최근 영어 시험에서는 논란을 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해서 이전에 출제되었던 어휘나 문법 포인트를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기출 문제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게 되셔야 단기간에 고득점을 한번 지향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일단 보시면 어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휘도 보시면 캔디드라든가 컨스피큐어스 이 단어들은 최다 빈출 단어에 들어가 있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출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고요. 수거는 터치오프 이런 식으로 약간 조금 묘하게 보이는 거 있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석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자 2020년 국가진정어 독해 영역 보겠습니다. 이제 가책형 주제 제목 요지 세 문제 빈칸 세 문제 일치 불일치 두 문제 흐름 그러니까 이거는 글의 흐름과 관계 없는 것을 고르시오 순서 문장 넣기가 한 문제 냈는데 올해는 난이도가 좀 무난했습니다만 아마 내년에는 이 영역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반대로 생활형 같은 경우는 관용표현 같은 거 없습니다. 가장 쉽게 이거는 여러분들 실수만 안 하시면 풀 수 있는 유형이 나왔어요. 점수를 여러분들 평이하게 주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여기 지방직 되어 있는데 올해부터는 지방직 서울시 교행 영어가 하나로 인사처 문제를 합쳐졌습니다. 같은 문제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국가직과는 경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문법이 네 문제로 원래대로 복귀했고요. 5위 관련된 게 다섯 개가 나왔고요. 독해가 아홉 개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생활영어 두 문제 이거는 아마 이게 지방직이 조금 뒤에 쳤기 때문에 아마 이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올해는 자 여전히 평이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동사 단복수 부분 ingpp 가정법 도치 관계사 그러니까 전체적인 문법이 골고루 출제됐는데 특별하게 막 어렵게 질문한 문장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5위 답에서 한번 보세요. insulate, alleviate, shun 이렇게 됐는데 이것들도 기출 단어에 들어갑니다. 기출 단어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case of 같은 제시문을 잘 해석해야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로 이거는 이제 보면 수거 같은 경우는 조금은 해석을 좀 필요로 하는 문제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많이 쉽지도 많이 어렵지도 않은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독해 같은 경우는 조금 국가직보다는 살짝 더 올라갔습니다. 시험을 뒤에 치면서 살짝 올라갔고요. 여전히 추제 제목 요지 세 번째니까 하나씩 출제가 됐고 빈칸 두 개 일치 불일치가 하나로 주는 대신에 그러니까 아까 앞에 국가직에 비해서 일치가 하나가 빠지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이 출제됐다 됐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제일 어려웠는데 이번에도 엄청 어렵지는 물론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두 지문 정도가 여러분들 답을 찾는 게 크게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생활영어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정말 쉬웠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관용표현이라고 여러분 좀 외우셔야 될 게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1년을 이제 어떻게 준비하느냐 시험에 지금 나오는 개수를 보시면 문법 4개, 어휘 4개, 생활영어 2개, 독해 10개가 기본 패턴이에요. 그러면 최근 들어서 독해가 가장 커지고 어렵다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출어휘, 기출문법 위주로 내다 보니까 변별력을 정확하게 줄 부분을 교수들이 독해 쪽에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해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겠고요. 문법과 어휘 부분은 기출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출에 대한 정의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집중공부에 대한 파트는 당연히 독해죠. 그런데 독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공부해 보시면 이렇게 읽으시다 보면 대충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전체적인 맥락을 모르거나 빈칸에 들어갈 말 추론을 못하거나 순서를 모르겠거나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 출발이 한 문장에 대한 구분 독해를 통해서 정확한 해석을 하는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기본반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한 문장에 대한 해석이 돼야 전체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반 수업을 하시면서 본인의 수준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요. 자 구문대 있죠. 한 문장 달락 한 패러그래픽 그 다음 실제 시험 독해 순으로 가는 게 제일 좋고요. 기출 문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제 수업의 절반도 전부 다 기출을 분석하는 수업이 많습니다. 이걸로 어휘랑 문법에 대한 정리 확실히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기본반 끝나면 심화되어 있고요. 테마단과 기출 단원별 예상문제 실전 모의고사되어 있는데 이 큰 흐름을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기본 이론을 보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좀 쉬운 난이도입니다. 매주 기본 교재 두 강식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학습 후 다음 주 첫 시간에 기출 문제를 풀어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문법 기출 중요하다고요. 다음 주에 그리고 문법 마인드맵이라고 있는데 문법의 총 정리를 제가 직접 해드립니다. 한 장에 딱 해서 외울 것만 드립니다. 그래서 당연히 처음 시작하시는 학생 약한 학생은 들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심화이론은 뭐냐면 올 이론도 있고 투앤투라는 말인데 조금 어려워집니다. 학생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최근 10년간 기출 문제를 총 정리하는 수업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어휘랑 문법을 확실히 잡아내셔야 되고요. 기출 문제 구문독회라든가 문법 모의고사 독회 연습 문제 아까 열 문제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세트를 만들어서 시간을 주고 돌립니다. 시간에 대한 안배도 되게 중요해요. 20분 안에 이 수후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빨리 풀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시간 내 못 풀면 점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심하지 않은 트렌드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당연히 2개월 순환이고요. 매 순환마다 문제가 다릅니다. 저는 문제를 또 영어는 다른 지문하고 달라요. 국어라든가 국사과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봤던 어떤 문법 봤던 단어 봤던 작품이 시험에 나오지만 영어는 애초부터 동일한 지문은 철저 배제 원칙이라서 절대로 같은 지문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보셨던 지문은 전혀 다른 지문만 나와요. 그래서 항상 문제를 다른 걸 풀어야 그러한 문제에 대한 적응력이 확실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매 순환 즉 두 달마다 문제 다 바뀝니다.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를 학습을 한 다음에 예상문제를 또 푸셔야 되겠죠. 당연히 기본만 수강한 학생이나 어이 난 바로 이제 실전 들어가야 되겠다 라는 학생이 필요한 수업이 투앤투 수업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문어발 어휘 오키도키 수업입니다. 암기라는 단어라는 걸 학생 여러분들이 전보다 단순 암기로 자꾸 접근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어근과 접사를 통한다고 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모르는 어휘가 나와도 출연해서 풀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교수들이 원하는 건 터치 오프라는 거랑 메이커 케이스 오프 이런 단어를 줘요. 안 외웠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푸느냐 그 푸는 방법을 여러분이 요구하는 겁니다. 해석적 능력 분석적 능력을 요구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하는 수업이요. 두 수업입니다. 오키도키는 뭐냐면 이거는 기출 어휘 독해 모의고사칩니다. 예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휘에 대한 집중적인 수업과 물론 독해도 같이 해요. 여기는 기출과 전체가 기출입니다. 오키도키는 전체가 기출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는 10년 동안 기출이 그런데 직렬도 많고 시험도 많아서 시험량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있는 기출 문제 풀이라면 해결이 다 안 돼. 그걸 전부 다 여기서 모읍니다. 그래서 두 번 두 번씩 약 8개월 과정에 수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휘 독해를 다 해야 되는 학생이 요구입니다. 그리고 아까 문법은 투앤투시마에 있었죠? 거기에서 해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기출 문제 풀이는 10년간 기출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업과 중복되지 않습니다. 중복되는 문제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식으로 하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 하고 기출 문제 동영 모의고사 하나 실제 동영 모의고사 하나 이거는 뭐냐면 제가 갖고 있는 예상 문제를 같이 풀어볼 겁니다. 어렵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 수업이 하고요. 8주간 4교시씩요. 1, 2교시는 기출 문제고요. 3, 4교시는 실전 동영 예상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수강생들이 필수 강자가 되겠지. 그리고 나서 단원별 문표를 뭐냐면 문법 어휘 독해를 먼저 1, 2교시에 정리를 해요. 문법 어휘 독해. 3, 4교시 여전히 동영입니다. 저는 동영을 가장 중요시 여기입니다. 6개월 과정 동안 계속 매주 1, 2개씩 풀어도 영어 시험에 대한 적응이 될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내년 시험을 준비한 학생한테는 필수 수강 강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실전 동영은 아마 내년에 3, 4월달 실제 시험하고 동일한 문항 숫자 길이 시험에서 합쳐줄 수 있는 시험과 똑같고요. 실제 시험장 외부에서 판매되는 어떤 시험보다 제가 좋은 난이도, 그 다음에 좋은 유형의 자부를 합니다. 그리고 독해, 특히나 독해 같은 경우는 출제되는 것과 거의 난이도, 길이, 형태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 여러분들 들으셔야 될 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좀 빨리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우왕장하거나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수강을 하든 수강하기 직전이든 언제든지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부탁드리는데 이 커리큘럼이 만능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단 영어의 방향성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확실한 아마 이정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커리큘럼하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노력이 합쳐져서 빠른 시간 안에 2021년에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